제가 비즈니스의 PCB이라기 때문에 적응이 전부 어느 기기의 PCB이 아니라는 분야가 없거든요. 그게 어떤 PCB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음에 따라서 우리 PCB 기술이 같이 따라서 바뀌어왔거든요. 그래서 같은 공안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공안 내가 일어났죠. 난 여태까지 내가 PCB에 이렇게 가게 된 거는 PCB로 없었다는 건 안 됐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보고 계속 우리가 지금 바뀌는 게 상품의 변화가 심하고 전산이 그에 따른 기술의 변화가 심하고 그러면 이것이 세계적으로 봐서 중국을 토대로 한 치열한 경쟁 시절에서 만들었다. 앞으로 어떤 시대를 바뀌겠느냐 하는 게 지금의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나의 역할은 어떻게 봐서 중국을 토대로 한 치열한 경쟁 시절에 감사합니다.